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미증식까지 환호를 했습니다. 다우와 S&P 모두 자산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반도체 계속 갈까요? 답변 만나볼게요. 승자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정답은 AI라는 뜻일까요? 어제 미국 시향을 보면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납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이야기고 사실 어제 고용지표가 좀 좋게 나와서 금리 인하 전망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시장은 또 급등이 나온 거죠. 그만큼 강력하다는 이야기인데 어제 엔비디아가 실제 발표한 거하고 향후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시면 인텔도 지금 파운더리 1.8나노 가장 먼저 진입한다고 밝혀놨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지표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 시장 점이 거의 90%인데 이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구글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삼성까지도 침을 만들게 했다. 메타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쟁이 치열한 걸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의 실제였던 건데 이걸 숫자를 확인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연도도 AI 쪽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치열할 것이고 많은 비테크 기업들이 여기 승자가 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엔비디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주춤할 수는 있겠죠. 다른 그런 주춤할 때마다 또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어제 시간에서 89% 올랐다가 본장에서 16% 올랐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협력업체, SMCI라고 하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30% 올랐고 이번 연도만 3배 올랐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광풍으로 인해서 올라갈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계속 봐야 한다는 거고 또 이거와 관련돼서 올라갈 종목은 제가 오늘 또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비둘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주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답변 만나볼게요. 세론이다. 이제 끝인가요? 사실 전공의 이탈은 좀 사회적으로 지금 심각하고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로 가는 것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너무 좋은데 사실 이쪽의 종목들은 테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단기 테마만 보자. 그러니까 오늘 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몇 개 올라갑니다마는 다 올라가다 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테마 쪽 종목들은 올라가다 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오렌지에 AR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제 데이터를 증명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점에서 이쪽은 세론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본다기보다도요. 그냥 간단한 단기 트레드 정도로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최현동 매니저님이 반도체 외에는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맞서서 오늘 또 바이오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있죠. 매니저님이 미리 또 선점을 해주셨던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저희가 1월 26일에 매수를 했고 현재까지 77% 무려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목표가도 터치를 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또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우린 어떻게 볼까요? 저는 3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제가 알테오젠을 작년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급등했었고 이번에는 또 여기서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는 건데 어제 이 시간대에 공지가 나왔었거든요. 알테오젠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머크와 독점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독점계약 속에서 로열티가 공개 안 됐다는 이유로 세롬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요. 결국에는 종가까지 급등했고 오늘도 급등한 건데 이게 그 가치를 좀 따져보게 된 제가 좀 이따가도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 키트로다거든요. 거기에서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로열티 규모가 안 나왔지만 통상적으로 2회에서 4%고 또 머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5%까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로만 가정한다 하더라도 매년 6천억 정도가 들어올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 때문에 빠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지금 세계 1등 의약품에 들어가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3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일단 오늘 12만 원 위에서 스위시를 쫙 했고 어제 제가 무료방송을 통해서 알테오전 분석 쫙 해드렸거든요. 어제 제 말씀 들으신 분들은 정말 큰 손이 났을 것 같은데 오늘 제 2회 알테오전이 또 있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니까 기대해보시고 오늘 무료방송에서 이렇게 올라갈 바이오 종목들 쭉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반도체와 바이오만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4시에 있을 무료방송도 기대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바이오 한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주인공인데요. 오늘도 역시 하루 만에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13% 달성을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볼까요? 레고캠 바이오도 비슷하죠. 제가 작년에 딱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큰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거의 한 달 되는 시간 동안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건데 오늘 장중에 또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역시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 갖는 항암제가 지금 ADC거든요. 항체 약물 접합처라고 해서 유도미사일로 불리는 건데 이쪽에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작년 초 같은 경우는 화이자가 지금 수입조 원대를 주고 또 ADC 개발사를 사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얀센의 2.2조 원대 기술 이전을 했고 지금 오리온으로 투자까지 받아가면서 1조 원대 현금 확보가 돼있단 말이죠. 그럼 사실 다음 달에 AACR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지금 주목받을 게 이 ADC거든요. 그러면 ADC에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가 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마이너스 끝까지 조정이 나온 건데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또 분암에서 간척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바이오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바이오 쪽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레고캠 바이오까지 두 가지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그럼 오늘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문을 여는 바이오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바이오주의 전체적인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집어볼까요? 제가 3, 4월은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AACR부터 AACO까지 3, 4, 5, 6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에 제이포모건의 스퀘어를 앞두고 12월 달에 올라갔던 것처럼 AACR, 그러니까 미국 암파케를 앞두고 발표될 데이터, 임상 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단값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테오젠이 문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이 급등한 이유를 좀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바이오를 봐야 될까 그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트로다가 전 세계 매출을 1등하는 지금 면역 하나입니다. 작년 매출이 33조 나왔습니다. 그런데 키트로다가 28년도에 특화가 끝나기 때문에 IV 제형, 그러니까 정맥 조사에서 SC로 바꿔서 새로운 특화를 만드는 게 지금 머크의 계획인 것이고 그 SC 제형 기술을 제공하는 게 알테오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동점 들어갔던 건데 지금까지 사실 또 머크의 키트로다 SC 제형을 알테오젠이 공급한다는 건 한 번도 공식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어제 공시를 통해서 알테오젠이 처음으로 머크라는 이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알테오젠을 알게 되는 거고 독점 계약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연간 수천억대 로열티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어떤 매출이 얼마 안 나오는 그런 신약이 아니고요. 현재 33조 나오는 글로벌 의약품 1등 그 어떤 의약품에서 로열티 투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확실한 게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셀트론과 비교를 해드리는 건데 셀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40배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론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어떤 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많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셀트론 같은 경우는 M&A 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서로 합병하는 그런 부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셀트론 비교는 싸기도 하고 퍼로 치면 사실 지금 셀트론 같은 경우는 40배인데 알테오젠은 지금 이 로열티 들어오는 걸 봤을 때 5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알테오젠 3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오라도 이미 많이 올라와서 고평가된 종목은 우리가 이제 좀 배제를 좀 해야겠고 오히려 새로운 어떤 기술가치를 부각받으면서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숫자 그 숫자에 대해서 기재가 되는 것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셀트론도 퍼가 40배고 삼성바이오도 퍼가 62배입니다.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직 10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어떤 기술가치를 봤을 때 전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 그런데 확실한 기술가치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런 걸 좀 골라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고를 만한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이오즈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GI 이노베이션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면역세포가 작으면 효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면역세포가 많아져야 되는 건데 원래 이 GI-101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단백질이라서 이 GI-101 단독 투유로도 이제 어떤 치료에 있어서 좀 잘 안 됐던 치료에 실패했던 그런 환자들한테서 완전간이라든가 부분간이라든가 다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GI-101을 다른 제조방식으로 배합을 했더니 어떤 면역세포가 3배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NK세포 같은 경우는 3배 2배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조방식을 달리한 게 GI-102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키트루다의 어떤 약점이 면역세포가 적을 때는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키트루다와 지금 GI-101과 같이 지금 이제 배용투어가 있으면 결국 이 GI-101 GI-101 시리즈로 면역세포를 많게 했을 때는 키트루다 효과가 더 올라가는 거죠. 특히나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이 SC제형으로 바꿔서 이제 어떤 독점 계획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건데 병해용 투어가 들어갔을 때도 새로운 특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크 입장에서는 하나는 SC제형으로 바꾸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배용투어 통해서 새로운 특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7조 원까지 올라가 있는 건데 GI-101 같은 경우는 아직 1조도 안 되거든요. 5초도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키트루다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저편과 맞고 있는 거고 실제 이 면역세포가 이제 3배에서 7배가 늘어나는 이 기술 갖고도 지금 3조 원대의 기술 이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키트루다 관련 주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3조 원대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GI-1을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GI-1은 우리가 목표 주가랑 손절가 어떻게 정해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000원까지는 웬만하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1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손절가는 9,200원 대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GI-1 소개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다음은 XR이다 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포인트 짚어볼게요. AI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을 좀 봐야 되는 건데 바로 XR이다. 패럴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이제 이게 그냥 일반 2D 게임이었는데 VIL로 바뀌는 프로그램 나오면서 패럴드가 지금 누적 플레이어가 한 달 좀 넘는 시간 동안에 2,500명을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XR 쪽에서 킬러 컨텐츠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다음 주에 저크버가 이제 방한하거든요. 이재용 회장 만나서 지금 AI 반업체에 협력할 거로 보여지는 건데 그 이후에 XR까지 할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타도가 이제 애플이거든요. 왜냐하면 메타의 XR 기기가 애플의 비전플라가 쌓아야 되는 거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폰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과 메타의 어떤 목표가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XR 쪽도 협력할 거로 보여지는 건데 그렇다면 이 메타와 관련된 XR 관련주에서 또 최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뉴프렉스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포인트 짚어볼까요? 일단 메타캐스트에 이 XR 핵심 부품을 단독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에 그 XR 기기가 많이 매출이 나왔을 때는 뉴프렉스의 매출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S24가 이제 AI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탑재가 되면서 또 지금 역대급 매출 나오고 있는 건데 S24 울트라양 FPCB 공급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과 메타의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게 뉴프렉스고 이번 연도 영업이익이 214억 정도 증가 전망될 거로 보여지는 건데요. 실제 XR 기기와 S24 매출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올라갈 종목이 뉴프렉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뉴프렉스의 가격 전략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큰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조정이 쭉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목표가는 1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8,2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뉴프렉스까지 알아봤습니다. 매니저님이 또 무료 방송에서 많은 인사이트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알테오전도 이미 급등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고용도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급등하는 것이 꽤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도 딱 4개 종목 분석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